연결잡이 송영길 야, 어머! 안녕하십니까! 당일투어 연결잡이 송영길입니다! 야, 연결씨! 당일투어 여행점은 당일투어에 오신 곳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엽고 듬직한 연결잡이 송영길이 오늘 수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연결잡이 송영길이 준비한 수원여행 상품은요! 수원화선 행궁을 중심으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들, 수원여행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아, 여러분 좋아 좋아 좋아! 아, 수원 왕갈비 통닭거리죠? 영화에 나왔던 그... 또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코스는요! 수원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찾아서 수원의 유명한 먹자 골목인 통닭거리에 나왔습니다! 아하! 1970년대부터 형성된 수원의 통닭거리는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을 통해서 더 유명해졌죠! 맞아요! 그럼 일단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아, 솔직히 이게 먹는 것, 먹방은 안녕하세요! 우리 영길이 형님을 이길 자가 없죠! 연예인! 아, 기름 좋다! 야...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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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니? 어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왕갈비통닭 봐봐요! 저거거든? 저희 왕갈비통닭 처음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양념이 겨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튀김 모습 바삭바삭하고 안에 육즙도 굉장하고 안도 딱 맞아요 살이 부드러워 보여 진짜 맛있게 먹어 근데 오디오가 많이 비네요 진짜 먹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원 오시면 통닭 꼭 드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그릴 그다음에 이렇게 클래식한 곡선 황실을 표현하는 이 황금색과 자주색의 이 디자인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원에 가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수원 와보시니까 어때요? 규모도 크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또 자연 경관도 번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는 이거 화성어차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요 네 화성어차를 타면서 둘러보는 이 느낌 어떠셨나요? 설명을 들으면서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원에 오시면 꼭 한번은 타보시길 강추합니다 아 수원입니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젊은이들의 메카죠 MZ세대의 메카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가족 단위로 가기도 좋고 이런 포토존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약간 옛 감성 함께 좀 부탁드 долларов 둘 다 먹기 열개구인가? 열개구인가? 뭐야?! 저거 너무 타고 싶다 oct Habitat ты 이미 사람은 개미처럼 보이기도 시작했습니다 자 당일투어 연기잡이의 다음 코스는요 이전에 제가 어차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하늘 위에서 수원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을 한눈에 볼 수 있구나 저걸 타고 네 여러분 열기구를 이용하시려면요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고 평일날 성인들끼리 오신다 온라인 예매를 미리 하시면 천원씩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어머 여긴 어디에요? 다음 코스의 준비물 바로 한복인데요 저한테 맞는 한복이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일단 한번 찾으러 가보시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한복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장남자야! 의리! 이런 남자에 어울리는 그런 한복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 여기 있습니다 오 오 옷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맞겠죠? 맞습니다 네 이러다가 안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저 마음에 상처 입는데? 아니에요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한복은 다 카마가 되니까. 맞는 옷을 찾았으니까 이걸 입고 다음 코스로 출발! 옷을 골라도 왜 저런 걸 골랐을까요, 우리 형님? 네놈들이냐! 화성행공을 지키고 있는 포도대장 송영길이 있는 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덤벼라! 아,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당일투어 연길잡이 수원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화성행공 야간개장입니다! 이쁘겠다, 또. 너무 이쁘겠다. 이게 밤 되면 또 조명! 또 낮에 찍는 사진하고 밤에 찍는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갬성샷! 비키 당일투어 연결 오, 우리 독한 달 맞다. 아, 여기 어 예뻐라 여기서 사니까 수원이 뭐가 좋다 자라 한번 기깔나게 해주세요 교통이 좋고요 교통 좋고 놀러가기 좋고 놀러가 뭐 정확하게 가는 데마다 산이야 가는 데마다 산책 코스도 30, 40분만 가면 바다 나고 전철 타고 인천 가고 아니 인천 얘기하지 말고 수원에 좋은 거 광교산 아 산이 많아서 좋다 아니 학교도 많잖아요 아들이 아주대 나와서 아주대 경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대 나와서 수원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이 뭐가 좋은지 알아야 놀러 오지 수원에 와서 살게 됐는데 수원에 오니까 물가도 싸고 다 산책 코스도 다 해놨어 어딜 가나 산책하기 좋다 어딜 가나 경치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 사람들이 점잖더라고요 아 수원 사람들이 점잖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수원 산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이 얼마나 좋은지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이행시 자 수! 수수... 수... 허니 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아... 오... 오... 뭐 앞뒤가 맞진 않지만 마무리가 좋았어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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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아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원에서 함께한 당일투버 연기잡이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도 보고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정말 힐링이 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일 투어 연기잡이의 수원 여행상품과 함께 특별한 당일투어 한번 즐겨보세요